타구연! 이야 이렇게 이쁘다고 소리가 지금 대단합니다. 우리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스카프! 끝입니다 박수요! 당신의 스카프! 아 안녕하세요 우리 한명 한명씩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프의 리더 타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카프의 메인보컬 쥬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카프의 막내 제니입니다. 아니 우리 스카프! 아니 스카프의 뜻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프가 맞나요? 그 스카프! 네 맞아요 저희도 스카프처럼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스카프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요! 저희 원래 영어 스카프의 스펠링은 SCARF인데요. 근데 저희 C 대신에 K를 썼어요. 아 그 이유는? 싱가포르하고 코리아의 첫 만남이어서 박수 올려주세요! 싱가포르과 우리 한국 걸그룹으로 지금 화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어요. 싱가포르에서도 인기가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싱가포르에서? 좋습니다. 아니 그 싱가포르에서는 여름을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싱가포르에서는 뭐? 싱가포르에서는 365일 다 여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365일! 박수을 해주세요! 싱가포르에서는 365일 여름이에요. 아 우리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는 조금 어떤가요? 우리 싱가포를보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어 좀 달라요. 어려워요 처음에. 인사하는 법까지, 인사하는 법부터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다 달라요. 아 예를 들면은 싱가포르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나요? 어 그냥 다 한 칸 몽투에 버리는데 한국에 이것도 이렇게 분리수거 좀 힘들었어요. 아 싱가포르에서는 분리수거를 안 해요? 네. 아니 깨끗한 나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소음포피는 깨끗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막 버려요? 아 근데 사람들 해주세요. 네? 네 버리고 나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 거기에 해주세요. 아 다른 분들이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구나. 아 이렇게. 박수을 해주세요. 싱가포를도 이렇습니다. 아니 뭐 할 말 없으면 박수쳐달라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 우리 스카프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나요? 자 박수을 해주세요. 뭘 진짜예요. 뭘 왜 그래요? 박수쳐달라는데. 이 사람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생각할 시간은 드릴 거예요. 자 우리 각자 맡은 역할은 뭐 어떤 게 있나요? 네 저는 리더 타샤입니다. 네. 아 리더를 맡고 있고. 다른가 미모를 맡고 있어요. 아 미모를 맡고 있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 스카프의 기요미 하나입니다. 아 기요미. 아 우리 우리 하나 씨는 그러면 지금 나이가? 저 19이요. 19이요. 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하나 어디에서 왔죠? 저는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어디서 온 것 같아요? 네 어디 우리 친구? 스페인. 스페인에서. 아 밑둑 끝도 없이 갑자기 스페인에서. 자 스페인. 스페인. 자 또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어디. 네. 일본에서 온 것 같아요. 우리 하나는 어디서 왔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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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자 하나는 어디서 왔을까요? 네. 어 뭐라고? 집에서 온 것 같다고? 그래요. 자 우리 하나는 어디에서 왔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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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 네. 저. 중국. 중국에서요? 아 중국에서. 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 씨는 어디서 왔죠? 뭐 집에서 왔다는 친구도 있고. 뭐 버스에서 왔다는 친구도 있고. 스페인. 정말요? 스페인은 지금 많이 그러는데 어디서 왔나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네. 아 그래요. 어 그래 우리 기어모임을 또 맡고 있고 또. 저는 카리스마 댄스를 맡고 있는 케린입니다. 아 우리 페린 씨는 카리스마. 네. 카리스마와 댄스. 네. 좋습니다. 우리 페린 씨한테 그러면 저희가 조금 우리 댄스를 조금만 좀 봐주겠지 않을까요? 네 우리 페린 씨. 원래 다른 데서는 뭐 이런 거 부탁도 안 하는데. 제가 우리 페린 씨의 짧게나마 댄스를 또 맡고 있으니까. 페린의 댄스 나갑니다. 박수 박수 박수. 그냥 간단하게 하나씩. 네 간단하게.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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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한국에서 우리 혜리는? 저 한국이 제일 좋아요! 한국이 제일 좋아요? 싱가포르 사람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왔어요! 싱가포르! 지금 싱가포르가 우리 한국 가요계 걸그룹이 우리 지금 스카프 열풍이에요 지금! 우리 또 한 분 뭘 맡고 있나요 또? 우리 파워풀한 댄스를 맡고 있고 또 한 명? 네! 저는 메인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네! 주아씨는 메인보컬을 맡고 있고 또? 저는 막내지만 소숙함을 맡고 있습니다! 아! 막낸데? 네! 아! 성숙함! 아니 근데 막내 같아요! 아! 저요? 네네! 막내 같죠? 네! 막내 같아요! 막내 같아요! 딱 봐도! 맞죠? 막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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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막내요! 자! 우리 스카프! 우리 많은 분들께서 또 멋진 노래를 듣고 싶어 하는데 어떤 노래 보내주실 건가요?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첫 번째 데뷔 앨범의 후속곡인 My Love을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귀엽고 상큼 발랄한 곡이니까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스카프와 함께 My Love 청해 듣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앞쪽으로 다 나와도 괜찮아요!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 스카프의 My Love입니다! 큰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